Hola todos! 여러분 안녕하세요. 30일 뚝딱 기초 스페인어 2탄의 안드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여기 촬영 현장 스튜디오 하는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온 옷 때문에. 너무 너무 핫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그것보다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건요. 오늘 강좌 중에 땀이 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옷을 입은 이유는요. 15강입니다 여러분. 절반이 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30일 뚝딱이니까 한 뚝 정도는 한 게 되겠네요. 딱만 남았는데요. 30일 뚝 했습니다. 15강까지 마치면 여러분 절반이 끝나니까 힘내서 온 만큼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 배우느냐.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진짜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늘 생각하셨을 거예요. 무인칭 관습 표현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무인칭 관습. 자 무인칭. 인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쓰는 표현. 스페인어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아 이런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꿀표현과 함께 출발해 볼게요. 오늘의 꿀표현은요. perdona perdone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perdona와 perdone 모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명령형인데요. perdona는 tú에게, perdone는? 그렇죠. usted에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용서해라. 실례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per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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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좀 더 정중하게. perdone. perdone. 다시 한번. 지나갈 때요. 사람들 비집고 지나가면서. perdona. perdone. perdone.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비집고 지나갈 때는 그래도 perdone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정중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 배워봤어요. 자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우리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역구조 동사 배웠었죠. 역구조 동사 배웠는데 어떤 동사 배웠죠? 다른 동사 배웠습니다. 나에게 너에게 그에게 우리에게 너에게 그들에게 준다. 무엇을 주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을 준다던지 아니면 역겨움을 준다던지 기쁨을 준다던지 슬픔 혹은 어떤 그 다음에 수치심을 준다던지 아니면 어떤 같은 똑같이 준다던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섭다. 역겹다. 기쁘다. 그리고 슬프다. 아쉽다. 그리고 창피하다. 그리고 상관이 없다. 똑같이 주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가 배워봤었죠. 자 이 부분들 역구조 동사 구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전에 배웠던 역구조 동사 형태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비슷한지 잘 구분하면서 여러분 먼저 익혀 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어떤 거 있었냐면 메따이구알 있었죠.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따이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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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이라 제가 한번 더 읽어봤습니다. 상관없어 라는 표현이었죠. 그 다음에는요. 메딴 미에도. 두려움을 줘 무엇들이. 로스 판타스마스. 무엇이요. 귀신이 유령이. 나는 귀신이 무서워 라는 표현이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메딴 미에도. 로스 판타스마스. 메따 미에도. 로스 판타스마스. 그렇게 하면 됐었죠. 무이비엔. 다음 예문은요. 메따 빼나. 슬픔을 준다. 테네르케 볼베르.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나에게 슬픔을 주니까. 아 나 이제 가봐야만 해서 아쉬워 안타까워 슬퍼.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따 빼나. 테네르케 볼베르. 메따 빼나. 테네르케 볼베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들 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습 해봤는데요. 복습 열심히 해서 우리 뚝딱 중에 뚝 부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대화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런 표현들. 스페인어로 자전거를 어떻게 말하죠 라고 할 건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어로 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스페인어로 말을 하면서 한국어를 들이밀면서 자전거를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자면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언어 어떤 거죠. 영어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바이스컬을 어떻게 말하죠 라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페인어로 자전거를 어떻게 말하죠. 그랬더니 스페인어로 비시클렛다 라고 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음 그러면 스페인에서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음 네 근데 오직 일요일에만 허락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중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무인칭 관습 표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맞네요 그렇죠. 스페인어로 일반적으로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느냐. 주어가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말하느냐. 혹은 스페인어로 어떻게 어떻게 말한다.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 오케이 좋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무엇 무엇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오직 일요일에만 허락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좀 빨간색을 표시를 많이 해드린 걸 보면 스페인어로 아니면 스페인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렇게 무인칭 관습 표현을 할 때는 그런 관습들이 통용이 되는 그 지역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어떻다. 그렇죠. 스페인에서는 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떠어떠하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문법 살펴볼까요. 무인칭으로 표현하는 관습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세라는 단어를 활용을 할 거예요. 마치 재귀동사에서의 3인칭 재귀대명사처럼 세를 앞에 던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동사의 3인칭 단수 표현을 써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자 불특정 다수의 관습. 누구 특정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의 관습이나 혹은 매너로서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설명할 때 가능하고요. 혹은 의미상의 어떤 주어를 따로 쓰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를 썼잖아요.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그러하다. 라는 사람들을 의미상 주어로 사용을 하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무인칭 관습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죠. 팁 주죠. 미국에서는 팁을 준다. 일반적인 표현을 쓸 때.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 라고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을 주어로 굳이 하지 않고 그냥 한국은 사람들이 잘 살아. 사람들이라는 부분을 굳이 말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할 땐 이렇게 무인칭 관습 표현으로 세를 활용하고 3인칭 단수 변형을 해준대요.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예시를 조금씩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블라를 말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3인칭 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세 아블라라고 하겠죠. 어떻게 쓰이는지 다 볼게요. 또는 에르 동사, 꼬메르 동사는 세 꼬메 되겠죠. 그리고 비비르 동사 살다 마찬가지로 3인칭으로 해야 되니까 세 비베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제 귀동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취하는 제 귀동사라 제 귀동사도 알고 있잖아요. 마치 제 귀동사의 3인칭처럼 썼지만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무인칭 관습 표현이다 라는 거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아블라, 세 꼬메, 세 비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세 아블라 말을 한대요. 무엇을 espanol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관습과 매너 표현에서는 그 관습이 통용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en mexico 하면 멕시코에서는 se habla espanol 스페인어를 말한다 라는 표현이죠. 멕시코에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스페인어를 언어로서 사용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e habla espanol en mexico se habla espanol en mexico 그렇게 했습니다. muy bien. 두 번째는요. comer 동사예요. se come 그렇죠. 먹는다. 일반적으로 tarde tarde는 늦게 라는 표현이죠. 늦게 먹는다. en espanol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밥을 늦게 먹는다. 모든 밥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저녁 식사가 특히 그렇거든요. 저는 스페인에 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11시 12시에도 밥을 먹어요. 저녁 식사를. 좀 놀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다 같이 스페인에서는 늦게 밥을 먹는다. se come tarde en espania se come tarde en espania se come tarde en espania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비비르 동사 se vive 일반적으로 산다. bien 잘 산다. en korea 그렇죠. 한국에서는 사람들 잘 산다. 한국 사람들 그냥 괜찮아. 잘 살아. 이런 표현입니다. 다 같이 se vive bien en korea se vive bien en korea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muy bien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se 넣고 3인칭 형태 써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나왔던 대화 부분들 공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페인어로 바이시클 자전거를 어떻게 말하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 아는 게 있어야 이걸 써먹을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como 말하죠? se dice 라고 하면 되겠죠. 3인칭이니까요. 다 같이 como se dice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바이시클을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페인이나 중남미에서 물어볼 때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como se dice bicycle como se dice bicycle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바이시클을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como se dice bicycle en español 해줘야겠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como se dice bicycle en español como se dice bicycle en español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물어볼 때 영어 단어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나 영어 단어 아는데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어로 바이시클을 어떻게 말하죠? como se dice bicycle en español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스페인어로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언어로 할 때는 en español 이렇게 전치사 en 쓰잖아요. 우리 다른 언어 한번 바꿔볼게요. 이탈리아어로 바이시클을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될까요? como se dice bicycle en italiano italiano 라고 하면 되겠죠? 이탈리아어 이탈리아 사람 남자 사람 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como se dice bicycle en italiano como se dice bicycle en italiano como se dice bicycle en italiano como se dice bicycle como se dice bicycle en italiano muy bi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요 여러분 나라 이름 나와 가지고요 일본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나왔는데요. como se dice bicycle en 이렇게 합니다. en hapones 라고 해요. hapones 일본어 아니면 일본 남자 사람 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 볼게요. como se dice bicycle en hapones como se dice bicycle en hapones como se dice bicycle en hapones en hapones como se dice bicycle en hapones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언어를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이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인어로 자전거를 어떻게 말하죠? 말하죠의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como se dice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bicicleta 자, 자전거는 bicicleta 라고 해요. bicicleta를 어떻게 쓰죠?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como se? 그렇죠. escribir 동사 3인칭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como se escribe bicicl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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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스펠링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쓰냐고요. 그렇죠? 스펠링 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음 이거 어떻게 읽어요? 스페인어로 읽긴 한데 내가 못 읽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como se 는 나와야겠고 Ler 동사니까 l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 같이 como se le esto 이것을 어떻게 읽죠?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무미 비행엔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 여기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스페인어로 자전거, bicycle을 어떻게 말하죠? como se dice bicicleta en español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아까 전에 비시클 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스페인에서는 말이야 자전거를 지하철에다가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먼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특정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뽀데르 동사 뿌에데 3인칭을 쓰는데 그 앞에다가 세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바르 가져오다 뭐 들고 가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우리 예바르 동사 다 같이 그렇게 했죠. 이번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냐고요. 자 한번 합니다. 그렇죠. 비시클레타, 비시 이렇게 짧게 썼었죠. 그래서 se puede llevar 비시 했습니다. 어디에요? 지하철에요. 그래서 se puede llevar 비시 en el metro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muy bien. 그래서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했더니 se puede llevar 비시 en el metro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하철에 제가 빨간색 했는데요. 이번에는 열차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열차 스페인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단 en 나와야 될 것 같긴 하죠. 그쵸? en el tren이라고 합니다. 열차라는 단어예요. 자, 다 같이. se puede llevar 비시 en el t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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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요. 기차라는 단어였고요. 이번에는 배,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배.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se puede llevar 비시? 이렇게 합니다. en el barco 라고 하시면 돼요. el barco, 남성명사 barco는요. 배 라는 의미입니다. 배, 자전거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누가 가지고 갈 수 있냐고 정확히 물어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냐는 얘기인 거예요. 다 같이. se puede llevar 비시 en el barco? se puede llevar 비시 en el barco? 그렇죠. se puede llevar 비시 en el barco? se puede llevar 비시 en el barco?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스페인어를 어떻게 말하셔도 유용하겠지만 여러분들, 여행하실 때, 이럴 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어떤 관습이나 거기서 규칙 같은 거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문장 완성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se puede llevar 비시 en el barco? 까지 했고, en España?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이름까지 넣어줍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음, 우리 윗줄 아랫줄 나눠서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se puede llevar 비시? se puede llevar 비시? 이렇게 하고 이 뒷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en el metro en España? en el metro en España? 그렇죠. 다 같이 전체 문장입니다. se puede llevar 비시 en el metro en España? 시작! se puede llevar 비시 en el metro en España?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muy bien. 스페인에서는 지하철에 자전거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었죠. 자, 깨알 표현 한번 챙겨볼까요? 오늘 오토바이. 제가 자전거 나와가지고 오토바이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바이시클 말고 모터사이클이잖아요. 우리 오토바이가. 비슷합니다. 비시클레타 대신에 모토시클레타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토시클레타. 모토시클레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까 비시클레타, 비시 짧게 부르잖아요. 모토 이렇게 부릅니다. 라 모토 이렇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다. 타다라는 동사 이렇게 써요. 여러분 어디에 오르는 거예요. 안장이 있는 무언가에 올라서 타는 거라서 몬타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몬타르 앤 비시 하면 자전거 타다. 라는 표현이니까 이걸 통째로 여러분들을 익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uiero comprar.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고요? 사고 싶답니다. 오토바이 하나 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네요. 다 같이. quiero comprar una moto. quiero comprar una moto. 그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자, me gusta montar en bc.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n. 전치사가 좀 포인트예요. 이거 전치사 꼭 n 써주셔야 된다는 거.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해볼까요? me gusta montar en bc. me gusta montar en bc.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아까 가지고 탈 수 있냐고 했더니 오직 일요일에만 허락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허락한다. 볼게요. 여러분. se permite. 라고 해서 이렇게 무인칭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 permittir 동사. 허락하다. 라는 동사예요. 일반적으로 허락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se permite. se permite. 그렇죠. 허락해. 일요일에 허락해. 일요일에 허락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정확히 말하자면 일요일마다 허락하는 거죠. 어떤 규칙이고 관습이니까 반복될 거 아니에요. . los domingos. 복수로 썼네요. 다 같이. se permite. los domingos. se permite. los domingos. se permite. 이번에는 오직 일요일에만 허락한다. 하려면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 solo. 넣어주시면 되겠죠. se permite. solo los domingos. 라고 합니다. 다 같이요. se permite. solo los domingos. se permite. solo los domingos. se permite. 그렇게 하면 일요일에만 허락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muy bien. 오직 일요일에만 허락해요. se permite. 일반적으로 허락해요. solo los domingos.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직 밖에서만 허락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혹시 담배 피울 수 있나요? 밖에서만 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se permite. 나오고. 밖에서만. solo. 밖에서 여러분 밖에서? 바깥. fuera. 그렇죠 여러분. 다 같이요. se permite solo fuera. se permite solo fuera. 밖에서만. se permite solo fuera. se permite solo fuera. 그렇게 했습니다. muy bien. 이번에는요.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허락합니다. 누구누구에게 하니까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se permite solo. 에게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목적어잖아요. a los niños 라고 해야 돼요. 꼬마 아이들에게만 허락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만 허락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se permite solo a los niños. se permite solo a los niños. se permite solo a los niños.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꼬마 아이들에게만 허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문장 완성해 볼게요. 오직 일요일에만 허락해요. 오직 일요일에만 허락해요. 그 전에 이제 물어봤더니 네, 이렇게 대답하고 했으니까 우리 si 넣어 볼게요. 다 같이. 다시 한번요. se permite solo los domingos. si. se permite solo los domingos.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좋았죠? 자, 이렇게 해서 se permite 이 부분 우리 무인칭 관수 표현으로 se 동사 3인칭 형태 썼구나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깨알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허락되어 있다. 오늘 이제 뭐 허락되다 뭐 괜찮다 이런 표현을 배우다 보니까 허락되어 있다라는 표현도 한번 배울 건데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는 담배를 피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담배를 펴도 된다. 가능하다. 어떤 허락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에스다르 동사를 해요. 이곳에서의 그런 어떤 조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락되어 있다. 에스다르 동사 쓰고 permitido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허락되어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마찬가지 표현으로 금지되어 있다. 불가능하다. 라는 표현을 할 거면 마찬가지 에스다르 동사 써 주시고요. proibido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proibido 영어 단어랑 좀 비슷한데요. 금지된 이라는 뜻이잖아요. 허락된 금지된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에스다르 동사와 함께네요. 문장 볼게요. 그리고 지금 허락이 돼 있거나 금지가 돼 있으려면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몇 인칭 써야 될까요? 3인칭 쓰시면 돼요. 이곳에서는 무엇 무엇이 허락이 됩니다. 에스다 페르미티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볼게요. 에스다 페르미티도 예바르 비시.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세페르미 때 이 표현이랑 비슷한 표현이네요. 자전거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다. 허락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요. 에스다 페르미티도 예바르 비시. 에스다 페르미티도 예바르 비시. 그렇죠. 자전거 가져오는 것 허락돼 있다. 다음은요. 여기서 그러네요. 품하르네요. 여기서 담배 피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허락이 되지 않았다. 금지되어 있다. 품하르. 담배 피우다. 여기. 여기. 여기에서. 그렇죠. 다 같이. 에스다 페르미티도 fumar aquí. 에스다 페르미티도 fumar aquí.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혹시 어디서 들으시면 여행하다가 듣게 되시면 아,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에스다 페르미티도 fumar aquí. 여기서 담배 펴도 되나요?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 문장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 확장을 시켜봤는데요. 전체 대화 구분 보면서 복습하도록 할게요. 스페인어로 바이시클, 자전거를 어떻게 말하죠? 우리 어떻게 썼죠? ¿Cómo se dice? 이 부분 진짜 많이 외우셔야 돼요. ¿Cómo se dice? 그렇죠? 그랬죠. 그랬더니 스페인어로 bicicleta 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평서문이니까 sedice 하면 되겠죠. sedice bicicleta. bicicleta 라고 하죠. en español. 다 같이 sedice bicicleta en español. sedice bicicleta en español. sedice bicicleta en español. sedice bicicleta en español.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스페인이나 중남미 친구들한테 야, 한국어로는 그 스페인어를 뭐라고 말하니? 그럼 여러분 대답할 때 sedice? en coreano. 라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자, 아주 많이 겪었던 일이라 추억이 돋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썼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se puede llevar bici en el metro en España? se puede llevar bici en el metro en España? 다시 한번요. se puede llevar bici en el metro en España? se puede llevar bici en el metro en España?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muy bien. 네, 오직 일요일에만 허락해요. 이렇게 썼죠. permitir 동사 그렇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에서 쓰이는 관습, 매너 등을 이야기할 때 쓰일 수 있는 무인칭 관습 표현 오늘 배워봤습니다. 괜찮으셨죠?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녀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녀는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다 라는 표현 배울 건데요. 생각 표현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Hasta luego. Hasta luego.